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정상적으로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안됐으면 끝난 것 아니냐 그걸 갖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느냐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평창 동객올림픽 통역병 손발 과정에 추미애 장관 측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사건에 대한 추미애 장관 측의 주장입니다. 이 주장을 들으면서 참 편리한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외압을 행사했더라도 외압이 먹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된 것 아닌가라는 그런 반문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외압에 대한 그들의 발상입니다. 그러니까 외압을 행사하는 것이 뭐가 문제인가라고 그렇게 되묻는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통역병 선발이 그렇게 큰 특혜인지 모르겠다. 그게 어려운 일이냐? 군대를 빼주는 것도 아니고 영어 쓰는 사람이 가서 경력을 쌓게 해주는 정도인 것 같은데 그게 왜 문제냐? 이 같은 추미애 장관 측의 주장에 대해서 시민 Y씨는 이렇게 되묻습니다. 통역병 그까짓 것이라니 병사들에게 물어보시오. 그까짓 것인지 이렇게 되묻습니다. 질문은 엄마 찬스 활용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였습니다.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군에 전화를 거는 식으로 압력을 행사했을 때 이것을 사실 거절하는 일은 아주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청탁하는 사람이 아니라 청탁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중압감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압력 행사가 한두 번에 거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정언을 참조하면 주한미 8군 한국군 지원단장이었던 비대령입니다. 예비역은 최근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측에 주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 27세를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해달라는 그런 외압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한국군 지원단장은 카츠시아 병력관리에 최종 책임을 지는 연대장급 지휘관입니다. 비대령과 신원식 의원실의 보좌관이 나눈 대화 중에 핵심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핵심만 여러분들이 파악하시게 되면 주미애 장관 측의 외압이 어떤 식으로 행해졌는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원식 의원 보좌관이 묻습니다. 주미애 장관 아들 서일병을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당시 미8군 한국군 지원단장인 예비역 비대령은 이렇게 답합니다. 안 갔습니다. 안 보냈습니다. 그걸 보내라는 청탁이 장관실이나 국회 연락단에서 많이 오고 부하들한테도 왔습니다. 제가 회의 때도 이 건을 우리가 잘못 처리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역병을 선발하는 선발 방법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비뽑기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발 방법을 인터뷰를 해서 영어성경을 체크를 해서 이렇게 선발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사단 지역대장한테 그것을 너희들이 잘못했다가는 큰일 난다. 그래서 갓주샤 이사단 서일병까지를 포함해서 이사단에서 통역고나 지원하는 아이들을 다 집합시켰습니다. 너희들이 하도 청탁을 많이 해서 내가 제비뽑기 한다. 문제 있는 애들 손 들어봐 해서 없기 때문에 뽑기를 해서 제가 떨어뜨렸습니다. 비중령은 제비뽑기를 한 이후에도 압력이 수차례 들어왔음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당시 미 8군 학부문 지원단장 비대령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중에도 추가적으로 또 보내달라고 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으로 추미애 장관의 아들인 서모 씨를 보내달라는 그런 압력이 제비뽑기가 끝난 다음에도 왔다는 것입니다. 안 보냈습니다. 또 처음 미 이사단 와서 특정 근무지로 보내달라는 것을 제가 규정대로 처리했습니다. 그런 것을 그 당시에 부하들이 카추샤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왜 단장이 그렇게 하는지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 부하들도 이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만약 잘못 처리했다면 저를 포함해서 부하들도 모두 다 조사받고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종합하게 되면 추미애 장관 측이 추미애 장관 아들인 서일병을 평창 동계올림픽의 통역병으로 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일종의 사실입니다. 의욕 수준이 아니고. 다시 추가적으로 9월 4일날 비대령은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습니다. 이 페이스북 글도 사건의 전모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대령의 이야기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답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답변은 말도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지금이라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고 장관직을 사퇴하는 것이 군복무를 필한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과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님들께 상대적 박탈감과 분노를 잠재우는 길 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병력의 의무만큼은 지위고화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공명정대하게 적용될 수 있는 시검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추미애 장관의 아들을 사랑이 이렇게 세상에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추미애 장관층은 추미애 장관의 아들인 서일병을 반드시 평창동계올림픽의 통역관으로 보내기 위해서 한 차례가 아니고 국회와 국방부와 그런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압력을 행사해 왔으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를 차지하고서라도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서 자신의 아들에게 특별한 그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그런 소지가 굉장히 큰 사건이다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전후 사건의 흐름과 맥락과 사실 등이 낱낱이 조사돼서 국민들에게 밝혀져야 되고 또 이와 같은 유사한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보완 조치들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과 진실과 정론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서 온라인 신문인 공대일리가 출범했습니다. 특히 공대일리는 한국 언론들이 모두 침묵을 지키고 있는 선거부정문제, 4.15 부정선거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한국 상황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영어 유튜브 채널인 GONGTV, 공TV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